8월에 전세대란 난다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세대란은 커녕 지금 역전세대란이다, 전세하락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벌써 역전세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조금씩 지금 빌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가 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부작용들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라든지 나홀로 아파트 이런 쪽까지도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좀 영향은 있겠죠. 우리 전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아파트가 나쁘게 말하면 투기판이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전세잖아요. 전세가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돈 안 내고 이자 안 내고 전세를 주면 그냥 집값이 한 50에서 60% 정도 전세가율만큼 대출을 받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주식도 하고 다른 대출도 좀 갚을 수도 있고 요즘 같을 때는 금리 은행에 넣어둬도 되고 금리 좋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전세는 버팀목 역할 레버리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투자하기도 쉽고요. 진입 문턱이 굉장히 낮잖아요. 10억짜리 부동산을 대출 안 받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전세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참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맞나요? 이게 볼리비아에도 있더라고요. 하나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볼리비아하고 인도 무슨 지역에도 있다고 하는데 볼리비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아파트 공항구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난리는 아니잖아요. 난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세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큰 역할을 했죠. MB정부 때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MB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때는 집주인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잖아요. 세입자가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2억 올려달라고 하면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올려줘 2천만 원 올려줘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집주인이 그러죠. 한 1억 올려줄래? 세입자는 그러죠. 그럴까? 그냥 대출? 오케이? 오케이. 서로. 그래서 1억, 2억 오르고 나쁘게 말하면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층으로 올라오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가면서 좋게 말하면 주거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지만 나쁘게 말하면 그게 은행 돈으로 버블이 생긴 거죠. 이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 우리 2012년도까지 매매 시장은 어려웠지만 전세는 전세 계속 올라갔어요. 2015년, 16년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전세 가격이 저는 결국에는 2017년에서 2020년 폭등기의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금리 유동성의 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 전세가 저도 사실 좀 이게 약간 부끄럽긴 한데요. 올 8월에 제가 전세 대란 올 줄 알고. 올 초만 하더라도 전세 대란 온다라고 제가 저도 이제 거기에 표를 던진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니 그 대부분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는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2 플러스 2 계약갱신청구가 끝나는 집들이 나오면 집주인을 올려받을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도 시장 전망을 할 때 좀 이제 겸손하게 시장을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또 직업상 예측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계속 전망을. 그러니까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죠. 그렇죠. 금리. 아니 파월 아저씨가 이렇게 빨리 많이 올릴 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생길 줄. 물가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알았으면 돈 벌었겠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예상치 못하는 복병이 생기죠. 전세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이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당연히 전세 대출. 그래서 올려받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전환이 되죠. 지금 월세가 더 유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차 시장 전체를 보면요. 이게 안정이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전세 시장만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세 수요가 월세로 유입이 되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월세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 전세를 합쳐버리면 사실은 그게 안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계약갱신 청구가 아직도 되고 있죠. 자기 살던 집에 눌러앉아 살아버리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 같으면 2년 살고 올려주든가 이사 가거나 굉장히 활발했는데 그냥 눌러앉아버리고 상생임대인 제도가 또 도입이 됐죠. 집주인 또 됐어. 그냥 올리지 마세요. 나는 그냥 2년 거주 혜택 볼래요. 그냥 계속 사세요. 2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우리 2018년, 2019년도에 임대사업자 많이 등록했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규제를 피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의무보유기간 걸리죠. 그 기간 동안 또 안 올리잖아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갈 이유가 없죠. 집주인이 5% 이내로 거의 안 올리는데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5% 까일 거 그거 안 나 그냥 안 올릴래. 그냥 귀찮아. 그러고 그냥 안 올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냥 살아. 5% 나 안 받을래. 세입자들이 전세 세입자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자가. 그냥 다 눌러앉아버리니까 전세 수요는 줄어드는데 인천, 경기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전세 공급 물량은 늘어나게 되고 수요는 줄어드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 반대로 지금 역전세난이 생기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세가 이렇게 약세라는 얘기는 매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